노래로 떠나요 미키왕 1박 2일 노래로 떠나요 미키왕 1박 2일 미키왕 1박 2일 까부려오 탈머신 타고 고칠걸 3, 2, 1, 0 아, 정말 타이머신 타고 옛날로 꼭 하고 싶었는데 아이 공주님 타이머신 안 타도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어머머머머머 그게 어디야? 타이머신 타고 타고! 시간여행 슝슝 타타타 타임머신 타고 타고! 군산으로 슝슝 타타타 타임머신 타고 시간여행 슝슝 고고선 군도로 슝슝 타타타 타임머신 타고 시간여행 슝슝 근대역사박물관 타임머신 타고 시간여행 슝슝 군산이 부두로 슝슝 타임머신 타고 시간여행 슝슝 동국사로 슝슝 타타타 타임머신 타고 시간여행 슝슝 잘게 마을로 슝슝 타타타타 타임머신 타고 시간여행 슝슝 조언사진관으로 타타타 타임머신 타고 시간여행 슝슝 타타타 타임머신 타고 타고 군산으로 슝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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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머신 타고 옛날로 온 것 같다! 그럼 맛집도 옛날 맛집! 냠냠! 타임머신 타고 마침 여행 슝슝 짬뽕 먹으러 슝슝 타임머신 타고 마침 여행 슝슝 담판다고 먹으러 슝슝 담배랠! 타임머신 타고 마침 여행 슝슝 först stating 먹으러 슝슝 바따 categ explode 마침 여행 슝슝 군산으로 슝슝 타임머신 타고 마침 여행 슝슝 아, 괜찮아요. 지금은 기차가 다니지 않거든요. 여긴 옛날 옛날에 신문 재료를 나르기 위해 만든 철길인데요.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기차 마을이 돼버린 거죠. 옛 모습이 남아 있어서 지금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이에요. 완전 핫플레이스. 우리 사진 찍자. 하나, 둘, 잘 가. 타타타타의 머신 타고 시간여행 슝슝 타타타 타임 머신 타고 군산으로 슝슝 타타타 타임 머신 타고 시간여행 슝슝 고공산 군도로 슝슝 타타타 타임 머신 타고 시간여행 슝슝 근데 역사 박물관 근데 역사 박물관 타임 머신 타고 시간여행 슝슝 큰 다리 부두로 슝슝 타임 머신 타고 시간여행 슝슝 동국사로 슝슝 타타타 타임 머신 타고 시간여행 슝슝 타타타타 타임 머신 타고 시간여행 슝슝 좋은 사진관으로 좋은 사진관! 타타타 타임 머신 타고 타타타 타임 머신 타고 군산으로 슝슝슝 군산으로 슝슝슝 군산으로 슝슝 군산으로 슝슝 군산 여행을 함께 떠나볼까요? 군산은 옛날 모습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도시예요 고군산군도는 군산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섬들이 모여있죠 근대 역사 박물관에는 군산지역의 오래된 유물들을 볼 수 있는 박물관이랍니다 군산대항 뜬다리부두는 물높이에 따라 움직이는 다리예요 통국산은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일본 건축양식의 절이에요 경암동 철길 마을은 유명해요 초원 사진관은 영화 촬영 장소로 사람들이 많이 방문해요 신난다 TV 유치원 신난다 TV 유치원 신난다 TV 유단된 konst 다시rawn이 신난다 TV 유치원 한글자막 by 한효정